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합성이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서류에 도장을 합성해야 하거나 간단하게 배경을 지우거나 바꿔야 할 때 마음에 드는 사진의 배경을 없애고 증명사진으로 쓰고 싶을 때, sns에 올릴 사진을 합성화하고 싶을 때 등 가끔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마음처럼 잘 안듭니다. 지금부터 이런 합성들을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강의만 시청하시면 공부도 할 필요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우선 합성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스가 되는 사진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다 활용하시면 되고요. PC에서 작업하시게 되면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장 합성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볼까요? 여러분이 서류 같은 걸 받으셔서 도장 합성해서 어딘가에 보내거나 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도장을 서류에 합성을 해야 되는데 강자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데 한 번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를 열겠습니다. 아무 브라우저나 상관없어요. 다운을 받으실 필요도 없이 웹사이트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pixlr.com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www.pixlr.com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되죠. 이 사이트는 무료로 포토샵 같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PixlrX와 Pixlr2가 있습니다. Pixlr2는 좀 더 고급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요. PixlrX는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PixlrX로 한 번 볼게요. Quick and Easy죠? 누릅니다. 그러면 마치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 같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도장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Cut이라는 폴더 안에 도장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장 파일이 하나 있죠. 이거 여기 있는 Pixlr에서 이미지 열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폴더를 여시고요. 이거 그냥 들고 여기다 얹으셔도 됩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왔네요. 그다음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요. 이 부분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장을 찍었을 때 그 도장 밑에 있는 글씨들이 다 비춰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얹으면 아래쪽이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뚫어줘야 됩니다. 좌측에 보면 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려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툴에 도형 오리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술봉으로 오리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다음 이 위에 찍어줍니다. 이런 도장들을 백지에 찍어놓고 그 백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에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주시면 되죠.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는 건 어떻게 옮기죠? USB 케이블로 꽂아서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십자 표시 나오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격자문이 나오죠? 이거 뚫렸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를 오렸다는 뜻이죠. 그다음 안쪽에도 클릭해줍니다. 자, 그럼 어때요? 안쪽도 여기 뚫린 거예요, 지금. 그 대신 이 십자 표시의 한 중간이 정확하게 내가 지우고자 하는 컬러를 찍어줘야 됩니다. 클릭, 이렇게 클릭, 이렇게 클릭. 이거는 조금 귀찮죠? 그냥 얹어도 되겠지만 좀 더 퀄리티가 있게 하려면 이렇게 컬러들을 다 없애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지워져야 할 컬러들을 전부 지워줍니다. 이것도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다음 여기도 찍어주겠습니다. 이건 몇 번 정도 찍다 보면 금방 다 지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요. 이렇게 찍다가 잘못해서 도장 색깔인 빨간색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빨간색이 지워졌죠? 그럴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Z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얀색 부분, 종이색 부분을 클릭으로 해서 십자 표시 한 중간에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전부 지워지게 됩니다. 이 하얀색 부분을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다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경계 부분이 너무 딱 떨어지면 합성한 티가 나니까 이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는 부드럽게 기능입니다. 라이트는 간단하게, 중간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뚫은 것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저장 버튼이 있죠? 저장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반드시 이렇게 뚫린 것은 PNG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JPG로 저장하면 나중에 다시 불러왔을 때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이게 전부 뚫려서 밑에 있는 서류에 글씨가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PNG로 저장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뚫려서 다음에 가져올 때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Save as 하시고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 아무 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X라고 나오죠. 여기는 프리 프리미엄이죠. 뭐 회원 가입하고 해야 되는데 복잡하면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또 닫기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서류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어볼게요. 자, 서류 들고 여기에 또 얹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물어보죠. 자, 원본이 이 사이즈고요. 그 다음 웹용은 조금 작게 나오고 FHD 사이즈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원본 사이즈도 되고요. FHD도 됩니다. 근데 보통 FHD 정도 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오죠? 자, 이제 이 위에다가 도장을 얹어야죠. 자, 아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가져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가위로 하얀색 종이 부분을 다 일일이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만 남았죠? 도장이 찍힌 빨간색 부분만 남았죠? 자, 그거를 이 위에 얹어줍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면 레이어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플러스라고 나옵니다. 이 레이어 추가 버튼이 좀 전에 우리가 자른 그 도장 부분만 가져와서 얹는 거예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미지를 얹습니다. 자, 아까 도장 자른 거 있죠? 그걸 얹어볼게요. 바탕화면 누르시고요. 자, 여기 도장 아까 자른 거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하고 엽니다. 자, 그러면 들어왔죠? 자, 어떻게 들어오죠? 뚫려서 아래 글씨가 다 보이죠? 자, 그 다음 마우스 커서를 코너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안과 밖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비율대로 줄어요. 이렇게 가져다 넣으면 되죠? 자, 됐어요. 간단하죠? 자, 더 이상 쉬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저장할까요? JPG로 저장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저장만 하시면 되는데 퀄리티가 있죠? 퀄리티를 높일 거냐? 퀄리티를 낮출 거냐? 자, 퀄리티를 낮추면 용량은 작아집니다. 퀄리티가 높으면 용량은 커지는 거예요. 자, 저중하라고 나오죠? 저중고인데 이건 아무래도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이 완벽하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 퀄리티만 보시면 돼요. 자, 퀄리티는 높은 게 좋죠? 퀄리티 100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Save As라고 나오네요. Save As 하시고요.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합니다. 서류 했어요. 저장합니다. 끝났어요.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저장된 거 열어보시면 완벽하게 합성이 됐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만 할 줄 아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미리 여러분이 쓰는 도장들을 종이에다가 찍어놓고 만들어두시면 언제든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거 하실 때 그대로 불러와서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도장을 뚫어줄 때는 여기서 뚫어주면 되고요. 일반 사물이나 사람을 뚫어줄 때는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자, 이 픽슬러에도 그렇게 뚫어주는 방법이 있긴 해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픽슬러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가면 여기에 배경 제거라고 있습니다. 리무브 비지라고 있죠? 자, 여기서도 뚫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뚫어주는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탭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리무브.bg로 갑니다. 자, 리무브.bg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라고 나오죠? 여기도 회원 가입 같은 거 필요 없이 내가 뚫을 이미지만 얹으면 바로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폴더 열어서 또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멋진 하늘하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하고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운영자님이 앞에 지나가시다가 사진 찍으신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업로드에 얹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얘가 배경을 제거해줘요. 우리가 일일이 다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제거됐죠? 여기에 사진을 바로 합성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편집이라고 있죠?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본 배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배경을 선택해서 그대로 저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럴듯하게 합성이 되죠? 자, 여러 가지 있어요. 배경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경을 업로드하세요 나오죠? 자, 이거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하늘 배경으로 한번 잡아줄게요. 자, 누르고요. 열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단점은 배경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앞에 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 사진은 가로로 긴데 여기는 태양 부분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양을 좀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안 되죠, 지금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얹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변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아까 우리가 본 픽슬러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대신 배경은 없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뚫린 상태가 나오죠? 여기 있는 격자도 지금 뚫린 거예요. 가위로 전부 다 오린 거예요. 지금 쭉 오려놨습니다. 사진을. 자, 이걸 저장을 할게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됐죠? 자, 열어보시면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이거 배경에다가 꺼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배경이 무슨 색이 보이죠? 까만색이죠? 이건 뚫렸다는 뜻이에요. 까만색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뚫렸다는 겁니다. 자, 다시 픽슬러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요. 또 픽슬러 X 들어가신 다음에 사진을 그대로 얹으세요. 자, 배경 사진부터 얹는 게 편하겠죠? 자, 여기 폴더 여신 다음에 배경으로 아까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이 사진을 얹어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얹습니다. 그럼 배경이 들어왔죠? 자, 지금 보시면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빌딩이 있으면 그 옆에 태양이 보이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레이어를 또 가져오도록 할까요?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미지 누르신 다음 우리가 배경화면에 저장해놓은 롯데 월드타워 사진 들고 옵니다. 열기합니다. 자, 들어왔죠? 이게 좀 작네요. 좀 키울까요? 이렇게 코너 잡고 또 키우세요. 간단하죠? 자, 적당하게 키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키워서 위치만 좀 잡으세요. 자, 이쪽으로 놓을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사진으로 잘라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장할까요? 자, 그것도 자르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 자르기 또 있죠? 자르기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코너하고 변 부분에 꺽쇠와 굵은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잡고 그대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자,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뭐 전체로 잡으셔도 되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죠. 자,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적용 버튼 누릅니다. 적용됐어요. 간단하죠? 얼마든지 여러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JPG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퀄리티를 또 최대한 높이고요. 자, 그 다음 아래 가서 Save as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저장합니다. 자, 여기 저장돼 있죠? 열어볼게요. 됐죠? 네, 그럴듯하게 합성이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월드타워 사진이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해상도를 좀 잘해서 찍으시면 훨씬 깨끗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아주 재밌는 사진도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를 걸어다니는 호랑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또 이미지 열기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런 도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열기합니다. 자, 이렇게 Full HD로 적용을 시킬게요. 자, 이제 여기에 호랑이를 한번 얹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찍어온 호랑이 사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얹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호랑이 이미지 들고 와야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이미지 누르시고요. 자, 여기는 호랑이 사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열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이 뒷부분이 전부 뚫려야 되죠. 자, 그러면 어디서 하죠? 아까 우리가 리무브.bg 가서 지웠죠. 똑같이 거기에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했던 거 액수를 닫으시고요. 자, 또 열어서 이미지 드래그해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호랑이 사진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또 알아서 뚫어주겠죠. 자, 어때요? 간단하게 뚫려줬죠? 자, 그 다음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됐네요.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폴더 열기 한 다음에 바깥으로 또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 까맣게 나왔죠. 이거는 반드시 PNG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기 옆에 PNG 파일이라고 뜨죠. PNG로 저장해야만 배경이 뚫리는 거예요. 자, 다시 픽슬로 들어가서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호랑이 사진 가져올게요. 이미지 가셔서 바탕 화면 누르시고요. 금방 우리가 저장한 호랑이 사진 누르고요. 열기 합니다. 자, 됐네요. 조금 더 키울까요? 자, 그리고 배치를 시킵니다. 자, 어때요? 진짜 도로에 호랑이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저장해 주시면 저장되겠죠. 자, 근데 배경을 뚫을 때 완벽하게 뚫리지는 않아요. 자, 아무래도 AI가 뚫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좀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손을 봐주면 좀 더 낫겠죠. 자, 여기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확대를 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 커지는 게 아니고요. 돋보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돋보기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지는 게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좀 더 확대할게요. 자, 밑에를 지워야 되는데 가려서 안 보여요. 여기 있는 스크롤을 움직이면 여기 보이죠?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돌이 컬러가 비슷해서 완전히 지워지지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오려내기 했잖아요? 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술봉이 있고요. 여기 있는 도용 오리기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분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칠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안에 십자 표시 보이시죠? 자, 이걸로 잘라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도로 사진을 잘라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사진을 잘라서 얹은 이 호랑이 부분을 잘라야 돼요? 호랑이 부분을 잘라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종이가 얹힌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선택돼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칠을 해주면 지워지죠?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것 같지만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부분이 지워지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지울 수 있죠?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도 지울게요. 자, 그러면 거의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싹싹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점점 작게 해주시면 아주 뭐 거의 완벽하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장합니다. 퀄리티 높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들어가서 Save As 하신 다음 바탕화면에다가 또 저장을 해줄게요. 저장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이거 저장됐네요. 열어볼까요? 어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복잡하게 포토샵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배경을 한번 없애볼게요. 자, 또 Remove.BG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다른 거 가져올게요. 자, 좌측 상단 Remove.BG라고 되어있죠?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초기화 돼요. 여기에 사진을 또 얹어주시면 되겠죠. 운영장님 사진을 가져와서 배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얹어볼게요. 자, 지워졌죠? 자, 그 다음 편집 부분을 누르시고요. 미리 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우는 게 아니고요. 배경을 흐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배경이 이렇게 아웃포커싱 된 것처럼 흐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증명사진 찍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저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처음에 가져온 상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지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자, 또 복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폴더 열고요. 여기서 바닥으로 끌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까만색으로 뚫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픽셀 넣어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홈 버튼 누르고요. 자, 이미지를 열어서 배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 또 얹어줄게요. 자, 신규 생성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좀 전에 지운 사진 얹어야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 또 눌러주세요. 이미지 누르시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배경 지운 사진 있죠? 자, 이거 누르시고요. 다시 열기 합니다. 자, 들어왔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키운 다음에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위치는 좀 이쁘게 잘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르기 하시고요. 여기 있는 자르는 구역선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잡아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놓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 자, 여기다 좀 글씨를 써서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좌측의 툴에 보면 텍스트 추가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양한 텍스트들이 나오죠? 자, 이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들이에요. 이것들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텍스트가 있으시면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배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로딩 되면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필요 없으시면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텍스트 추가하시고요. 여기 텍스트 추가하기 있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좌측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죠?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전부 지운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폰트가 지금 외국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한글 폰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쭉 내리시면 자, 폰트 종류 진짜 많아요. 문제는 이게 한글을 지원을 안 하죠. 이 영문 폰트는 한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한글 폰트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한글이 지원이 되려면 로컬 폰트를 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좀 복잡하다 하시면 어디서 하면 되죠? 그림판에서 글씨 쓰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 글씨는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좌측에 보면 여기 텍스트에 삭제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 누르시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퀄리티는 최대한 높여서 자, 이미지 JPG로 저장을 합니다. 자, 세이브 에즈 하셔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줄이시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연 이 사진 앱에는 텍스트를 쓰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애니메이션을 준 텍스트가 되겠고요. 이 애니메이션 주는 거 말고 그냥 텍스트를 넣으려면 여기 사진에서 열지 않고요. 그림판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그림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냥 그림판이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긋자만 쓰니까 그림판 바로 뜨네요. 자, 선택하시면 자, 그림판 떴죠? 자, 이제 그 사진 가져오도록 할까요? 자, 파일 누르고 열기 한 다음에 그림 가져오도록 할게요. 바탕화면 가셔서 원하는 사진 선택하시고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크죠? 좀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텍스트만 쓰시면 되죠? 자, 텍스트 어디 있어요? 위에 A라고 되어있죠? 글씨 쓰는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글씨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글씨 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점선으로 된 사각형 박스 위에 얹으면 이동하는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클릭해서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시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JPG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SNS로 전송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PC1 카톡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만 그대로 얹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받은 상대편은 이거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 무엇이든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